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무척 초조한 모양입니다. 이 돈봉투를 당대표 경선에서 돌리지 않았으면 굳이 그렇게 초조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사건 내막을 정확히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서울중앙지검을 찾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꿀리는 게 없으면 그렇게 자청해 가지고 검찰에 출동하거나 이러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상당히 본인이 초조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조금 당대표점도 지내고 586운동권의 대표주자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끈하게 설령 범죄 사실에 연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나이도 있고 또 상징성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산수값산으로 갈 값에 검찰에서 이실짓고 해 가지고 죄를 자백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뗄 수 있는 그런 배포도차 없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보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도 참 지나치게 사람이 좀 그렇다 초조함을 그냥 덜 켜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자청해 가지고 돈 봉투를 조작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송영길 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한동훈 왈 저질 괴담 안타깝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일 자기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작하고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영길 전 당대표는 조작 같은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지 마치 밥을 먹을 듯이 물을 마시듯이 옷을 걸치고 바깥에 나갈 듯이 이렇게 꾸미는 것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 있는 것을 정상적인 상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다 뭘 더해 가지고 가짜를 만드는 것 이런 조작이 무척 익숙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 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3구 대통령 선거의 득표수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 사전 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지도 득표수 조작을 잘 알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과 우상우가 이런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흔히 다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 당대표하고 우상우 씨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도둑놈들 2권 3권이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거지 않습니까 제목이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3권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260만 표 격차가 난 선거를 14만 7077표로 주려는가 그게 지난해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 가지고 240만 표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 절반을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에서 빼앗아 가지고 절반이니까 대략적으로 120만 표 정도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안심선거 공명추진위원단으로 참가했던 김형철 전 공군중장이나 이런 몇 분의 민간위원들이 강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국민의 힘이 3개 조건을 선관위에 요구한 거 아닙니까 첫째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인쇄 사용하지 말 것 투표지 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직접 찍을 것 그리고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를 먼저 깔 것 3개 중에서 선관위가 한 개만 받아들이고 두 개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을 먼저 까는 거 사전투표함을 뒤에 깠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안심선거 공명추진단의 민간위원들에게 큰 여러분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정거를 조작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인 거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구 대통령 선거에 선거가 끝나고 개표가 막 시작돼서 출구조사가 나왔을 무렵에 오후 8시 30분 무렵 오후 8시 30분에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에 출연해가지고 방금 제가 이재명 후보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깁니다 푹 자고 이따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자기들이 패배할 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섯 번의 여러분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득표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윤석열 후보의 표를 다 훔쳐가지고 이재명 함께 넘겨놓으니까 25개 선거구에서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 최소 6%에 14% 민주당 이재명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3%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질이죠 선관위의 관련자들은 뭐 발 뻗고 그동안 잘 잡고 앞으로 잘 잘지 모르겠는데 악이라는 것이 종착력이 있지 않습니까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 밝혀지거든요 지금 뭐 1년도 여러분들 제대했을 때 상구 대통령 선거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관외사전투표에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25개 여러분 선거에서 모두 다 최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3%만큼 득표수를 빼앗겨가지고 그게 한 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재명 후보가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플러스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물릴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 자칭 불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는 선거 범죄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표를 훔쳐가지고 똑같은 수만큼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레벨에서 얼마를 도독질했는지 시군구청 수준에서 얼마를 도독질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이 양반이 다 잘 알 거 아닙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민주당 당대표였는데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돈동두 사건에 정거무를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든 악이 반드시 밝혀져서 옳고 그름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4월 달에 선을 보인 도독놈들 사건 2020년도 4.15 총선에 여러분 일어난 일을 파헤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5월 말에 여러분들 출간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5권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 도독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아주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것은 정치적인 그런 진영을 따지게 되면 좌파들 좌익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챙겨 먹었는지 사람들을 어렵게 가난하게 만드는 일에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퍼붓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당대는 조금 덕을 보겠지만 그렇게 좌파 진영에서 열렬하게 잘못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좌파 활동에 열심히 인 사람들은 선악 개념이라든지 정의와 부정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란 부분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하고 완전히 그런 기준이나 잣대나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일생에서 배움의 기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 가지고 길고 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기성세대이자 어른들이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데 교육환경이나 교육제도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나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국제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과학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행편이 좀 나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유학을 다 마친 겁니다 또 한참 여러분들 자기들보다 연배가 좀 작은 사람들은 유학을 보낼 행편이 안 되고 외국어를 보낼 행편이 여러분들 능력이 안 되게 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과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인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끝났으니까 너희들은 무지렁이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게으르게 시험도 안 치고 그냥 느슨하게 학교를 졸업하도록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냥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혈안이 돼가 여러분들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후손들을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들기로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짓들을 좌파인사들이 한 겁니다 정말 무식하고 파렴치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이런들 초중고교생대에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SODS가 곳곳에서 이런들 지금 발신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학생전수평가 폐지 이후로 기초학력 미달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들이 시험을 안 보게 하는 겁니다 시험 결과를 여러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가 볼 때는 맛이 같다는 표현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적정한 여러분들 학업 부담을 줘야 모든 성장이라는 것이 학업 부담을 지어야 되고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의 적당한 정도의 하중이 여러분들 가해져야 그래야 여러분 근육도 커지고 학업 성취 능력도 커질 거 아닙니까 애들을 편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말자 전수평가 폐지를 한 이후에 현저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입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22년이면 10여 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착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추이 고등학교 2년 이 그래프는 약간의 수치만 다를 뿐이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수학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 100명 가운데 4.4명 4.4%였는데 2017년도에 학생의 학업 부담을 여러분 경감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전수시험 평가를 폐지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에 15%까지 늘어난 겁니다 약 4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자가 3.6%에서 9.3% 정도로 늘어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들 문제가 아니지만 후손들 함께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되겠냐 정말 저질들입니다 국어는 기초학력 미달 자가 2% 2011년도에 2022년도에 8%가 늘어난 겁니다 4배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3.4배 정도 전수평가 시험 제도를 폐지한 이후에 기초학력 미달 자가 여러분들 증가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 학생 전 학교가 모두 다 동일 시험 문제지를 풀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 간의 우열이라든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켜준다 그런 명분을 내걸고 전수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표지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몇 퍼센트만 여러분들 하고 그것도 공개를 안 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중학교 3학년은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11.3%로 2000 전년도 6%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 2.6%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늘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력이 저하가 된 겁니다 수학은 2017년에 7.1%에서 올해 13.2%로 같은 기간 영어는 2017년 3.2%에서 8.8%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시험을 치지 않게 한 교육에서의 좌파정책이나 경제에서의 좌파정책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거리에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제발 최저임금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벌써 문정권이 등장하고 2018년 최저임금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에 이미 자영업이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보도를 확인해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발발 직전에 최저임금이 그냥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효에 도움이 되니까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좌파의 길로 가면 골로 갑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선거를 되찾고 국민들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치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빼앗기게 되면 경제고 재정이고 교육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방송 주제를 다루면서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소위 전수학력평가 제도를 폐지한 문정권에 분노하는 것 외에 왜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수학력평가 폐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그 이면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스스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바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실린 진짜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참정권을 되찾는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그 시스템의 변화를 성취할 수가 있어야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그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나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관위 주도 후보별 득표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훼손됐는가를 다룬 책이 도둑놈들 4권입니다 도둑놈들 5권은 노태학과 박찬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2022년 지방선거를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뱃속까지는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발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그리고 이 귀한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세금을 갖고 외유를 했는데 그것이 직무 개발을 위한 외유다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마는 주로 관광을 하는데 세금을 축냈다 하는 그런 내용을 MBN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MBN의 단독 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세금 관광을 했다 뭐 세금 관광은 득표수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에 비해서 뭐 쇠발의 피지만 그래도 MBN의 단독 보도는 소위 외부 감사로부터 철두천미하게 보호받는 무소부류의 조직이 얼마만큼 부패할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예화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MBN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 해외 연수를 주로 관광지를 도는 대로 다 선택했다 보고서는 비공개다 역량 강화 연수 관광지에서 연수 일정표를 이렇게 입수해 가지고 MBN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직무 역량을 높이겠다면서 2억 원을 들여서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라기보다도 더 솔직한 표현은 해외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낫겠네요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 일주일 넘는 기간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일정은 불과 몇 시간 반에 되지 않습니다 직접 연관이 있는 일정은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건데 이런 관행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박물관 견학 웨스트민트 사원 방문 11월 3일 11월 4일 옥스포드 대학 견학 그리고 밑에 한국인 교포와 인터뷰 11월 5일 연수 결과 정리 및 논의 이런 인터뷰는 요즘에 구글이나 줌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1월 6일 버킹검 궁전 견학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또 mbn이 입수를 해 가지고 영양광화 해외 연수 일정표에는 대부분이 관광 코스가 들어있다 업무 관련 일정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스코틀랜드 선거관리원회 방문과 한인 인터뷰가 전부입니다 또 다른 연수팀은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스페인 선관위 등 기간 세 곳을 다 시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책과 헝가리에서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은 보고서에서 버젓이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지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원회 내부 추천을 통해 선발된 7팀 65명은 방문국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의 관광지 방문이 대거 포함된 영양개발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직원 한 명당 300만 원씩 총 연수 비용은 2억 원 연수 보고서는 일체 확인할 수 없도록 선관이 내부망에서 공개됐습니다 관광을 다녀온 거네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출장 보고서는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고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선관위와 달리 행정부 소속 모든 기관들은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국회는 상임위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출장과 연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2억 들여가지고 자비로 가기 힘드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냥 관광지 견학을 가져온 거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냥 뭐 그런 그 정도야 그 사람들이 뭐 하고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외 관광 겸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뭐 지금 한참 이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하고 권익위원의 감사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 그거 여러분들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범죄에 비하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관위의 여러분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뭡니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각 후보가 받는 득표수지 않습니까 그 득표수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투표함을 까고 현장에서 개수한 다음에 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당일투표 득표수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김아무개 만표 박아무개 오천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조작을 해가지고 만표하고 오천표를 받은 후보를 만표 받았다 오천표 받았다 발표하지 않고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은 칠천표 받았다 오천표 받은 사람을 이룬 때 팔천표를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2017년 대통령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모든 공직선거를 그렇게 득표수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들은 다 인멸했습니다 전산장비도 포매팅을 다시 했을 것이고 그러나 뭘 남겼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생산안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찾아진 겁니까 조작을 할 때 사용한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마다 각 선거의 선거구마다 일정한 규칙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에서 표를 빼앗고 더블 민주당의 표를 더하는 그런 더하기 빼기를 전산 프로그램화해가지고 여러분들 득표수를 다 제조한 거 아닙니까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까 동단위는 물론이고 동단위의 관내 사전 투표에서 몇 표를 훔쳐가 이동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 밑에 투표소 1 2 3 4도 다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책을 펴내가지고 2023년 1월부터 계속 여러분들 공대일리 신문과 공병호 tv를 통해가지고 선관위의 선거 범죄를 구체적으로 적시해가 여러분들 공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으면 형상보건 투표지를 사용해가지고 구겨졌던 투표지들이 다 대사라 한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만 숫자를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숫자는 그냥 1 더하기 3은 4지 1 더하기 3이 40도 될 수 있고 4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허리멍텅하게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집권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광역시 시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고 시장군수구청장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 낱낱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난리법석을 지었겠죠 허위사실공표 뭐 이렇게가 생쇼를 뿌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 한 짓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다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악구월 2020년 4.15 총선의 관악구월 선거결과지 않습니까 오신환 후보가 빼앗긴 득표수가 참 나오지 않습니까 관악구월에서 오신환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35%를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거소선상에서 43.75표 44표 반올림해가지고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1600.2표 1600표를 빼앗겼고 국외 부재자투표 16.45표 16표를 빼앗겼고 관악구월의 신사동의 관외사전투표에서 509.95표 510표를 빼앗기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도덕질 해놓으니까 오신환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빼기 어마어마하게 큰 수에 전부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훈은 전부가 불러쓰지 않습니까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이건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한 것을 다 뭐죠 원상복귀를 시키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해보니까 이렇게 날렵한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다 비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도덕질 해가지고 표를 훔쳐가지고 선거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bn이 여러분들 이렇게 단독 보도를 선관위가 2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관광승 여러분들 그런 직무 능력 향상 그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런 것을 보도하는 것 좋지만 nbn을 비롯한 한국의 많은 그런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본인들의 자식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 소위 선거사기 득표수 조작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승만이란 거인이 만들었던 조선신민을 벗어나서 한국 역사 최초로 자유인 자유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권리를 회복시켜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식들이 선관위가 시민을 대신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마음대로 뽑는 그런 부당하고 용인될 수 없는 체제가 그렇게 가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태학과 이번에 물러난 박찬진이 진두지휘했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다룬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다섯 건의 공직선거 회부 시리즈인 도둑놈들 시리즈가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책들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다시는 조선신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비리근은 감사가 감사원과 근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이번에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기계를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이 선거 범죄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득표수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조작해온 겁니다 득표수 조작 이것이 바로 선관이 문제의 핵심이자 선관이 선거 범죄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그런 채용비리만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짓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 노태학이란 사람 1961년식 한양대학 법과대학을 나가 출세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2023년 6월 3일까지 선관이 세습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배가 부른 사람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 사람도 다음에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태학과 박찬진 체제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모두 다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얼굴 마담이니까 책임 안 지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뻣대다가 국민들이 뭡니까 예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게 일주일 만인 6월 9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일부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다 법기술자들이니까 권한쟁이 관련 헌재 판단 요구를 하겠다 행정자 여러분들 관청이 소위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하에서 본인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습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에 부수적인 이득이 있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몰상식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거부를 보면서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많은 국민들이 아 저 친구들이 숨길 게 채용비리 외에 많은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신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무소불위 기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발강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친구들이 선거도 분명히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로 나옵니다 이 설문조사가 한참 선관위가 감사 거부할 때 여러분들 행해진 설문조사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만 감사받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만 2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99% 다르게 하면 100%가 충분치 않고 전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채용비리 감사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고유 업무인 선거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철도철미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100%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화비복이란 말이 있듯이 화가복이 된 겁니다 국민들을 개몽하는데 선관위의 여러분들 그 무소불위하고 무법성과 뻔뻔함이 저 친구들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이니까 한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한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 선관위가 무선통신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을 크게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없고 중앙선거 관련 외부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했는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거물들을 다 인멸했을 때니까 남아 있을 때도 있겠지만 많이 인멸한 데 성공했겠죠 그러나 선관위가 절대로 인멸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뭘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선관위의 최종 결과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제시한 최종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의 바탕을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구분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니 와이파이 여러분들 외부 중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전산이 해킹됐니 다 쓸랄데없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스스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것을 확인된 겁니다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쪽에서 빼고 뺏은 것만큼 다른 후보에게 더해 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관위는 그냥 범죄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해도 하나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왜? 그들이 발표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낸기 때문에 그냥 범죄 집단이다 도덕놈들이다 도덕질을 했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여러분들 뭡니까? 거리낌이 없고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성정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과격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좌파인물들처럼 출세를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것은 재생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가치관에 명확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도 있고 웬만큼 여러분들 세상을 좀 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도덕놈들이다 너희들은 도덕질을 했다 너희들은 도덕질을 일곱 번 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문정권에서 다섯 번 윤정권에서 두 번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다 그 근거가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게 사용한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덕표수가 정확하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다 그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 밝혀낸 것들이 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뭐가 정리가 돼 있습니까 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얼마나 이런 표를 훔쳤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지금 코인으로 여러분들 유명시를 날리고 있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 단원을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표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3,505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3,505표를 훔쳐 가지고 3,505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박순자 후보가 3,358표를 승리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3,358표 차이로 승리한 박순자 국민의힘 후보를 3,65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시진핑 이름들 영도하에 있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동마다 얼마나 훔친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후보에서 도덕질한 3,505표가 소스별로 어디에서 여러분들 훔친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30%가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거소선상에서 50표 관외사전투표에서 849표 국외 부재자투표에서 7표 고진동에서 421표 안올림해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승관이 발표된 자료가 A입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이칩 그래프가 표를 훔쳐놓으니까 모든 동에서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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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후보 표를 대해주는 김남국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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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도덕질한 것을 다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여러분들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이런 빼앗긴 걸 대해주고 나니까 차이칩 그래프가 거의 뭡니까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투표 경우에는 후보별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원 했습니까 시진핑이 중북공상당 선거관리원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는 누구 선거죠 권순일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4.15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차장의 박순 그 당시에 김세한 씨였겠네요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관광도 갈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자식들 사랑하니까 채용 뭐 특혜 채용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기망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금하다 덕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김남국이 패배자인데 김남국을 승리자로 만들고 말이 됩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조혜주 이 작품이 여러분들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작품이 권순일과 조혜주 작품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수사받고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방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을 맡고 있는 조희연 씨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하고 지금 갈등이 아주 크죠 서울시의회는 학교별 시험 성적 그런 평가 시험 성적을 공개해서 학교별 우열을 가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조희연 씨가 학교별 성적은 공개 못하겠다 그걸 이제 대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한 패그린 대법관들이 또 조희연 씨의 여러분들 손을 들어줘가지고 그렇게 지금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죠 오늘 주간 조선을 보니까 이 교육문제에 남다른 조회를 갖고 계신 분이 국민의힘 출신인 서울시의회 의장이네요 그 인터뷰가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에게 포문을 연 김현기 서울시의장입니다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 났네요 그런데 이 김현기 의장을 보니까 부인이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네요 교육현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데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현재 한국의 교육 상황을 구소련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인터뷰에 중요한 내용을 발출해 봤습니다 서울시의장 집권으로 공포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교육청이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 기초학력 조례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조례입니다 학교별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학교가 많이 떨어지는 뒤 어느 학교가 좀 좋은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죠 국민의힘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 등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각 학교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조현 씨가 서울시 교육감 입장에서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대법원의 집행정지 가치분 신경까지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마 수시의회 의장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대법관들이 그냥 그렇게 조현 씨의 손을 들어준 모양입니다 이 김현기 김현기 의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보네요 지금 학교 현장은 구소련 붕괴 직전에 공장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불안해서 사교육에 덕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좌파들이 권력을 잡으면 온전한 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망치 놓습니다 20세기 백년의 그 수많은 사회주의 실험과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여러분들 국민과 인민들을 다 가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게 이런 망한 정책과 제도를 21세기에 또 여러분들 실현하지 못해 가지고 목숨 걸고 여러분들 날뛰는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들이고 좌익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좌파들을 박수를 쳐 가지고 권력을 잡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좌파들이 뭘 했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 가지고 선관위의 이름 짝짝쿵이 돼 가지고 선관위 협조를 얻어서 득표수를 조작을 해 가지고 교육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서울시의회 의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 근본 원인이 선거가 무너졌다는 부분에 인식을 하고 이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은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김현기 서울시의장 진단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 현장이 지금 어떤지는 생생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학교 현장은 구소련 붕괴 직전에 공장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묻지 않습니까 기자가 아니 서울시의 의장이면 할 일 여러 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을 건데 기초학력에 그렇게 관심을 갖냐 우리 교육이 큰일 났다는 생각입니다 김현기 서울시의장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의원을 처음 시작할 때 교육문화위에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강남인데 강남 유권자 강남 주민들의 교육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응하기 위해서 교육위로 갔습니다 집사람도 지금은 정년퇴직했지만 서울교대를 나온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서울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력 제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좌파가 여러분들 손을 대면 망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그냥 풀어버린 사람들이 참 나라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죠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떻다는 것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하기는 해도 샘플을 극소수로 하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깜깜이 교육현정입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하니까 사육에 더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연 씨는 아이들을 외고를 많이 보냈죠 나이를 미뤄보면 아이들 나이가 지금 30대 중후반일 겁니다 다 컸습니다 본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교육현장을 조희연 씨가 망치든 뭐 하든 간에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애가 타는 것은 그런 손자, 손녀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고 그 학부형들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길고 긴 세월을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이나 인물들하고 경쟁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문제인 거죠 서울시의회는 지난 12년간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2018년 서울시의회에도 다 이런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 여러분들 민주당 출신들이 몇 프로였습니까? 한 90% 이상이었을 겁니다 서울시는 그 당과 같은 시장이 10년간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 당과 같은 시장 간에 교육감 조회인이 8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집행계는 죄다 부정성을 했잖아요 죄다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인 덕효수 조작에 힘입어가지고 서울시장도 되고 서울시 교육감도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희연 씨가 정상적인 투표를 거쳐가지고 교육감이 됐습니까? 7월 말에 나오는 책이 도독놈 유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어떻게 여러분들 좌파들이 교육현장을 덕효수 조작으로 장악했는지를 다른 책이 7월 말에 나올 겁니다 박원순 씨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박원순 지하에서 여러분들 서울시의회 의원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다 여러분들 덕효수 조작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유리를 지방선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등장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서초국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보게 되면 뭐를 찾아낼 수 있습니까? 조 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훔치지 않습니까? 5,818표입니다 이게 누구와 함께 넘어갑니까? 조희연 후보와 함께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파식죄가 강했던 박선영과 조영달은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댔습니다 종로구는 얼마를 했습니까? 종로구는 60%를 훔친 겁니다 조 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을 훔쳐가지고 조희연 함께 넘겨준 겁니다 2,921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조희연 함께 플러스 2,921장을 대해준 겁니다 이런 짓들 해가 여러분들 다 권력을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도 6월 1 지방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에 최대지 않은데 선관위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노태학과 박찬진이 진두지의한 선거관리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서초구에서는 30%를 빼앗고 조 전혁에 종로구에서는 무려 여름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100장당 60장 60%의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시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짓을 할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의 일이지만 예상이 가능하고 전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 전혁 씨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됐지 않습니까? 2022년도 조작을 해 교육감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밀어줘가지고 교육감이 됐으면 그건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어땠냐? 그때도 조작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그 당시는 우파교육감 후보 중에서 유력한 후보가 박선영 씨였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30%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서초구에서 7363표를 마이너 처리했습니다.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넘겼습니까? 조 의원한테 넘긴 겁니다. 사실 이런 자료 보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한. 종로구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얼마나 훔쳤나? 40% 훔쳤대요. 박선영이 2018년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교육감이라 폼을 잡고 다니고 국회의원이라 폼을 잡고 다니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모르면 약인데 이걸 서울만 했겠습니까? 전국을 다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2024년도 2022년도 울산교육감 선거 얼마 전에 끝났던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 35% 조작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보실 때 그 문제의 이면에 선거 부정 문제가 관녀되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좀 더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는지 이런 부분은 지난 5월 말에 나왔던 도독놈들 5건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선을 보였던 도독놈들 1건 2건 3건 4건 여러분 선거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악한 짓을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했는데도 이걸 국민들이 막을 수가 없으면 도대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가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고 아이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는 것을 그렇게 한 번 더 확신하고 또 노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대열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날로날로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터지지만 며칠 전에 장례식이 끝났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이제 한 의사분의 비보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주석중 교수라는 분입니다. 주석중 교수라는 분인데 참 기사를 보고 이제 다른 신문들이 아닌데 다 다뤘지만 참 큰 손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게나마 흉부심장혈관외과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는 흉부심장외과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아는데 어마어마하게 고난도의 여러분들 수술하시는 분들이죠. 뭐 한 분야의 그런 대가가 되니까 얼굴도 굉장히 맑으시네요.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저렇게 저런 사람을 한 사람 키우려면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인데 참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의사분들이야 뭐 크게 양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심장계통을 다루시는 분들이잖아요. 대형사고 이 사건을 보니까 딱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대체불가능한 의사 집에서 수술 마치고 댁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오후 1시 20분이면 낮이지 않습니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 아산병원 패밀리타운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아마 병원하고 가까운 곳에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라마 타고 다니셨던 모양인데 주석중 교수님이네요. 참 이런 인재를 하나 키우기가 그리고 또 수많은 시술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수술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아마 뭐 1년 2년 예약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걸 누가 이제 담당하겠습니까 물론 같이 또 일하던 동료나 후배 의사분들이 계시겠지만 같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애쓰게 하는 부분이네요. 중앙일보에 어제자로 사설이 사설 이렇게 다루었네요. 힘든 분야 기피하는 의로의 현실에서 애도 물결이 물결치고 있다. 혈관흥부외과 교수죠. 굉장히 고난도 아산병원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밤새 언급수술을 마치고 잠시 병원에서 눈을 붙인 뒤에 입원 환자들을 돌아보고 집에 다녀오던 길이었다. 30년간 심장을 다뤘네. 파열된 대동맥을 봉합하는데 독보적인 그런 그러니까 참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재인 거죠.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이분한테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분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거의 생명줄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흉부외과는 은퇴의사보다도 신규의사가 작은 대표적인 분야에 속하고 어제 치루진 연결식에서 동료의사가 하늘에선 언급콜에 밤에 깨는 일 없이 편안하길 바란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대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인력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노한규 의사분이 아래 이야기는 서울 아산병원과 강남 세브란스병원에 국한된 얘김을 밝혀둡니다. 서울 아산병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서울 아산병원 주석중 교수의 빈자리는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주석중 교수만큼의 경험은 쌓지 못했지만 그와 대동맥 수술에 손발을 맞춰오고 일찍 감치 심장혈관 외과의사 사이에 칭송이 자자한 서울 아산병원의 김준범 교수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구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준범 교수가 연구년을 지낸 시간 동안 그의 자리는 누가 메울 수 있을까요 사람의 명의라는 것이 개인도 참 노력해야 되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이런 참 저런 분들은 누가 저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정말 아까운 인물이다 그런 한탄이 흘러나왔는데 오늘 또 고인을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주석중 교수에 대한 제가 일면식은 없지만 정말 귀한 그런 인재였을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시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만 좀 자주 좀 쉬어가는 의미 또 재충전해가는 의미에서 독스코나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서평을 아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이고 또 작가로 책도 많이 썼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은 참 그 사람이 나라를 구했다. 이승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주옥 같은 글을 썼던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던 이한우씨 이한우씨가 쓴 이 책 중에서 또 이 책이 참 잘 됐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기자의 그런 필력을 이용하고 사실이 아주 철도한 그런 고정을 거쳐가지고 이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책이 이런 전자책으로 나온 이승만의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을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자버전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우남 이승만이란 걸출한 인물한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우남 이승만은 여러분 우남 이승만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뭐였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의 세계관이 배제학당과 한선감옥에 여러분들 수감되어 있을 기간 동안에 그의 세계관이 왕정치하에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근대시민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뭡니까 세계관이 탈바꿈한 사건이 그것이 대한민국을 낫게 한 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에 미국으로부터 파송됐던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미국에서 파송됐던 그런 많은 그런 아펜젤르나 언더우드나 이런 그런 선교사들의 힘이 컸지만 또 신앙을 가진 사람 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심히 그런 선교사를 사용해가지고 우남 이승만이 근대적인 인물로 탈바꿈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로 만드는데 크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간적인 눈뿐만 아니고 신앙적인 그런 면을 염두에 두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제학당 시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제학당 시절은 우남 이승만이 자유주의에 눈을 뜨게 된 큰 계기였는데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영어를 단지 영어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배제학당에서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 신민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으로 들은 나의 가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배제학당에서 이승만이란 청년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훗날 개화가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그 혼란스러운 전국화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승만에게 빚진 자고 미국의 선교사들에게도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에게 크게 빚을 진 그런 백성이고 국민들인 거죠.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김구에게 백범일제가 있다면 이승만에게는 독립정시를 난 책이 있다. 그러나 백범일제는 지금도 국민 필독서의 영예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이승만의 독립정신은 극히 일부의 작년과 노년세대의 기억 속에서만 있을 뿐 더 이상 익히는 책이 아니다. 이승만의 옥중기이자 근대화에 관한 구상을 담은 첫 번째 저서인 독립정신은 그의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까지도 주저없이 명저서로 꼽는 책이면서도 이제는 잊혀진 고전이 되어 이승만의 운명과 부침을 함께했다. 이 책은 일제 때 국내에서는 판매금지 서적이었기 때문에 미주를 중심으로 폭넓게 익히면서 그가 독립운동가로서 명성을 얻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승만이 20대 청년호수 한성감옥에서 집필한 독립정신은 얇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봉출반사하고 몇 군데에서 아마 그 책을 냈을 겁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운함 이승만이 청년기에 썼던 독립정신한 책을 읽어보시지 않으셨으면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그가 소원하고 그가 염원하고 그리고 그가 한국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여러분들 지키고 보존하고 누리려고 계획했던 체제가 그곳에 낱낱이 여러분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체제를 586 운동권들이 전복시킨 사건이 바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이 땅에서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 특정 정치지단과 특정 노동단체의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선거 사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포들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그 어렵게 얻은 체제를 전복시키고 백성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체제를 깨한 것이 586 운동권들입니다. 나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들이 장기 집권이 되면 저의 이 같은 목소리는 완전히 덮이고 말겠지만 그들의 야심과 야욕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거범죄를 주도했던 인간들이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가들은 한국 건현대사를 통해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의 가장 큰 사건은 6.25 전쟁이고 다음에 내부의 적들로부터 가장 큰 침략 행위는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보궐선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선관위가 주도했던 바로 덕표수 조작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승만이란 사람처럼 그 당시에 내논하는 국제사회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승만처럼 공산주의 해악과 공산주의 문제를 착하게 괴뚫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해완과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김구 선생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연방정부니 뭐 이런 걸 구성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인 이후에 헝가리 등을 통해서 좌우 합작 정권을 세운 다음에 좌익들이 뭐죠 권력을 탈취한 거 꼭 갔던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처럼 착하게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 당시에 미국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누구도 그런 위험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사고로 공산주의는 그럴듯합니다. 만일 이 주의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를 전하는 대로 실천한다면 나는 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사람들에게 각각 그들의 정부를 파괴시키고 나라를 크레물린에 독재하에 넣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동생일지라도 공산주의의 훈련을 과학적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당신의 동생이 아닙니다. 그 동생은 소련을 자신의 조국이라 부르며 동포들을 소련에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당신의 나라는 소련의 위성국이 되는 것입니다. 113쪽에 1946년도에 전국 지방 강연에서 이러면 그 당시에 이러면 이 정도의 해안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일을 제외하고 정치 지도자의 역량이나 능력이랑 계속 하락되어 온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두 분 김구선생과 김규식 선생이 1948년 6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는 주인은 실로 인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분들이 제출한 여러 가지 이유라는 것은 분석하여 말하자면 하나도 사리에 맞지 않은 언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논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간 이 두 분들이 총선거를 반대함으로 심리상에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가 불행으로 의기입니다. 국권을 하루빨리 세워서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여야 사람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될 것은 필부가 다 각오하고 겨코 6월 10일 총선을 진행해서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정부를 수립하자는 결심이며 세계 공론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란스럽겠습니까 해방전국에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세계 흐름을 이렇게 괴뚫어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구선생이 여러분들 많은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김구선생 시야도 굉장히 그 당시 좁았지 않습니까 김구선생이 주도권을 잡았으면 거의 좌우여름 합작 정권을 탄생시키가 그 다음에 북한에 먹혔겠죠. 정치 지도자의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과 세계관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남북협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냉소적인 것입니다. 만주와 북조선에 있는 조선인들이 그들이 천국이라 하는 북조선을 버리고 매일 수천명씩 남하고 있습니다. 남북회담 문제는 세계 소련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시간 연장으로 공산하자는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감파하고 있는데 한국 지도자 중에서 홀로 이것을 모르고 요인회담을 지금 주장한다면 대세에 목매하다는 조서를 매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948년 4월 1일과 4월 1자 발언입니다. 김구 선생이 큰 배짝을 뒀죠. 김구 선생이 나빴다기보다도 시야나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정치 지도자의 시야와 안목은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 뭐죠? 남북 해담을 통해가지고 이용당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 함께도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대목이죠. 김구보다 조금 늦게 북한으로 갔던 김규식은 5월 5일 김구와 함께 서울로 돌아와 방북성가를 김일성을 만나고 방북성가를 과장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열필했으나 6월 10일 총선 이라는 국민적 대세를 거설 수 없었다. 특히 두 김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은 두 사람에게 정치적으로 결정적 타격을 안기면서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갔다. 우남 이승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을까 한국인으로서는 엄청난 복이 없고 물론 말년에 3.15 부정선거와 같은 부분에 어떻든 연류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는 뼈아픈 부분이지만 사람의 한평생이 꼭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참 우남 이승만이 가졌던 그 안목과 시야와 통찰력과 건강한 세계가 아니 오늘 대한민국의 거의 뭐 초석뿐만 아니고 기둥이 된 거죠. 그것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화가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불가사인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를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하나님의 큰 언총을 받은 백성들이다. 그걸 참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산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다시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 전에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도둑놈절 시리즈가 지금 4권 그리고 5권 그리고 이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모두 5권 그리고 다음 달 말에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는가 6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지키고 선거를 지키고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